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분의 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오늘 제가 이제 정체성 문제를 다루게 됐던 내용은 바로 사람은 때로는 다수가 가는 길하고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좀 불안하더라도 대다수가 가는 길을 맹종해서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도자에게도 필요하지만 개인에게도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역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상황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늘 대비하고 준비하고 지나치게 자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얼굴 보시면 많이 늙으셨죠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 차장을 지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리에는 라종일 씨 이렇게 하면 그렇게 팽팽한 얼굴이 기억이 났는데 연세가 상당히 드셨네요. 40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80 한 2세 정도 됐습니까 정치인에게 현재 이 상황에서 결단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냥 주장이 아니고 본인의 선친과 관련된 추억을 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첫 장목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와이에 있는 교포들이 모국에 재근했으라고 3만 달러를 모금해 가지고 보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돈으로 지금의 인화공대 인화대학교를 세우신 겁니다. 해외 교포들이 참 돈을 많이 댔죠. 독립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야기로 라종일 씨가 칼럼을 시작하시는데 라종일 씨는 이제 40년생이고 72년대 영국 케임블리지 대학을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주영국 대사를 지내셨네요.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가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때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윤보선 그다음에 지금 이제 63세대에 속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김덕룡 씨 다 반대를 한 거죠. 장준하 함석헌 유진호 같은 분들이 모두 반대에 대해선 거죠. 윤보선 투쟁위원회 의장은 한일협상을 반대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과도 있고 공도 있지만 참 박정희라는 인물이 걸출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 박정희라는 사람이 만든 대한민국에 따라 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특히 그 시대에 만든 토대를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지만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통념을 못 벗어났던 것이고 박정희라는 인물은 통념을 깼었던 겁니다. 그게 지도자가 달라야 되는 충분한 이유인 거죠. 대학생들도 적극 반대에 가담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내가 몸담고 있었던 서울대물리대가 협상 반대 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그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분들 중에 후에 대통령이 된 이명박과 국회의원이 된 김덕룡 지들이 생각이 난다. 다 반대를 했던 거죠. 적극적으로 반대의 투쟁에 나서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정부 비판에 열심히 얻고 야당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라종일 정국종원 차장의 부친이 한일국교 정상화의 찬성 입장을 천명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겠죠.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나 지혜를 가졌던 그런 걸출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대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씨앗을 어떻게 뿌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호암 이병철 여러분들 시나 이건희 여러분들 해장 같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룹저룹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대목이 여러분 인상적인데 이거는 정문을 한번 여러분들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종일 씨가 아버지에게 큰 맘 먹고 따지기 시작했다. 이제 부친이 당시에 국회 부의장을 하셨던 부친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농업만으로는 결코 선진구로 도약할 수 없고 그런데 미국 덕 선진국들은 우리가 산업화할 수 있으라고 믿지도 않고 아예 관심도 없다. 실제로 우리는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숙련된 노동력도 산업경영의 능력도 빈약하다. 유일한 기회가 일본과의 협력에 있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언제 다른 기회가 있을지 아니면 연구인 농사만을 주로 하여 간신히 먹고 사는 나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일본에 있고 일본도 자신의 속셈이 따로 있겠지만 협력을 할 의사가 있다. 정치인의 길은 고려해야 되는 수많은 요인 중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요긴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선진이 그렇게 아들 서울대 물리대를 다니는 라종일 씨를 설득한 겁니다. 물론 나는 쉽게 수긍할 수 없었다. 그리고 불평이 섞인 비판을 이어갔다. 사실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여러분들 재헌의회를 만들 때 국민들의 민도나 국민성을 미뤄보면 민주주의라든지 의회 민주주의를 도입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걸출한 뭐죠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여러분들 나라를 끌어갔던 것이고 1960년대 대부분 1945년도에 독립을 했던 신생 독립국가들이 자국에 필요한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정책으로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대외 개방과 수출 지향적인 정책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아야 산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의 물꼬를 여러분들 잡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천지가 개백할 정도의 그런 해안을 박정희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박정희라는 사람이 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혁명을 일으킬 때는 농사를 진행해서 중동주의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더구라든지 이병철과 같은 그런 테크노클레트하고 사업가들의 여러분들 제안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 성산이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화폐계획도 해보게 하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자본이 있어야 일어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자는 역류할 수가 있어야 되고 개인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일생도 그 시대를 재단하는 통념과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념과 선입견을 때로는 깰 수가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하지 남들이 가는 쪽으로 그냥 따라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이고 영어 표현으로 out of box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out of box thinking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털을 깨는 발상의 전환 이게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승만이나 박정희라는 사람이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라종일 씨의 그 선친이 자식의 한 이야기는 농사 지어 가지고 나라가 못 일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국은 산업국가로 모습을 갖췄고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학생들도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당시를 기억하는 육삼 동제를 만들어 매월 한 번씩 만났다. 주로 인사동 한식집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삼 항쟁 20년이 지난 후 미국 외교 문서들을 연구하다가 앞에 인용한 인하공대 설립에 관한 미국 외교관들의 반응을 보았다. 부친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된 뒤였다. 그때 여러분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자립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호물자 정도 주고 근근히 먹고 사는 나라로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한국의 재건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관 이름은 지금 아리가리한데 이런 미국의 자문단하고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화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자문관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도 급급한데 어떻게 산업화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가 능숙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면 박정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이야기죠. 그 여러분들 질문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전에 개인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 겁니다. 박정이라는 사람의 여러분들 소위 정체성은 유비무안입니다. 준비하는 거. 준비 준비 또 준비. 대비 대비 또 대비. 한국 사회에서는 참 보기 드문 지도자입니다. 제가 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그렇게 다루었던 것은 준비 준비 또 준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룰 테니까 박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여러분들 문제의식도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하다면 평생 먼저 농사지으면서 가난을 부순할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리하게 여러분들 진행을 해가지고 경공업 육성정책의 한계에 부닫지니까 1973년부터 중학공업 육성정책으로 돌아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 제가 이런 공병호 tv를 통해서 발신하고 싶은 메시지의 상당 부분도 준비하자는 거죠. 늘 개인적으로나 가족 차원에서나 조직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 그게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약하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끝끝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시류에 그닥에 편성하지 않고 발신해야 될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들 유쾌하고 경쾌하고 유익하고 그리고 항상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를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세상에 여러분들 이 댓글에 여러분들 누가 나왔는가 하니까 라종일 여러분들 시의 선친을 기억하시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중학교 재학 중인데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정치시사에 관심이 많아 신문을 열심히 보아서 라종일 교수님에 부친 나용균 당시 국회 부의장이 한일협정 반대 투쟁에 당대표 윤보순의 협조를 안 해서 당대표 윤보순에게 밑보여 당으로부터 당원권 정권 처분을 받는다는 기사를 본인이 기억납니다. 저는 어린 그 당시 야단의 노선을 무조건 지지하는 심정이었고 박정희 정권의 정책에 반대했었으나 후일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하면서 미국 교수와 개발 도상국 정치 경제 문제 그 당시 유행하던 제3세계 종속이론 등에 관해 대화하면서 박정희 정책에 대한 나의 태도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이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순수한 민주주의 방식으로만 정책이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일협정도 그 당시 대일민족 감정에 바탕을 둔 국민 여론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가피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나이가 꽤 드신 분이겠네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한일협정 반대 투쟁 대열에서는 학생들과 만나서 일본으로부터 얼마를 받은들 우리의 일본에 대한 한 매친 감정이 해소되겠냐고 설득을 시도했으나 무의로 끝났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물론 미국의 압력도 있었지만 민족적 자존심을 뒤로하고 박정희 정부는 현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협상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오늘날 직룡 문제 위안부 문제 든 꼴찌거리를 남겼지만 그 당시 범야 학생 등 상당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한일협정을 밀어붙여서 경제개발에 종잣돈을 마련한 것은 잘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도자는 다수와도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지도자뿐만 아니고 우리도 사회의 통념이나 관습이나 관행을 벗어나 가지고 필요하게 한시 타이밍이 오면 상당한 정도 위험도 않고 털을 깨는 그런 도약의 이런 발판을 가져야 그래야 성장도 있고 또 가난을 벗어날 기회도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이 라종일 씨에 선친되시는 분이네요. 나용균 씨네요. 다 세월이 가면 흘러가듯이 보이지만 그분을 지켜보신 분이 이렇게 글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제가 유튜브에서 나용균 당시 국회 부의장을 기억해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종잣돈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다들 정상적인 그런 결혼을 하고 하면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 세대를 생각해서 매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일관된 그런 주장이 그거지 않습니까 자식들 앞날을 생각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거라든지 제도를 고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또 골치 아픈 이야기지만 그래도 시류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